벽만형 지금 엄한 데가 있는 거야. 정말로? 우리는 쉬엄쉬엄 돌다가 그렇게 걸어간다. 근데 아주 없진 않나 보다. 아니요. 근데 재기호가 저도 처음 얘기 듣기로 여기 현지 분들도 진짜 보기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뒤에서만 살짝 갔거든? 근데 약간 뒷태라고 그러나? 진짜 전방위 같은 거 있지? 어. 재기호가 전방위가 있어? 이렇게 전방위가? 약간 분위기가 있잖아. 아 그렇지 참. 카메라 그.. 찍어줬어요? 몰라. 요감독이 같이니까 당연히 찍었겠지. 아 뭐 이런 애가 있어. 아니 이런 야생 밀떼지가 있나. 형. 진짜 봤어? 뭘요? 재기호. 재기호? 막 길거리에 있는 게 다 재기호인데 차. 아니 병원이 형이 불어갔잖아. 한 두 번. 병원이 형이 불어갔잖아. 병원이 형이 불어갔잖아. 부르면 올 거야. 하나 둘 셋. 으아. 우와. 우와 빨라 빨라. 야 헌터 올라와 헌터. 빨라. 엄청 커. 독대. 우와 저런 병원 큰 봤네. 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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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저기. 너무 가까이 가지마. 그게 배미라고? 어 저 배미야. 저거 배미라고? 우리 보고 있는 거 보여. 이리 와 봐. 케베라. 나 보고 있는 거 보여? 눈? 우리 응시하고 있는거 보? 현 배미야? 야 저거 나무 사구를 받지. 나무 힘이랑 갈 수 있어. 좀 죽여야해. 오오오오오오오. 저 길어. 뭐 했어? 아니 지금 우리 잠자리를 한 10m도 안 돼. 잠자리? 여기 이렇게 흔들어가고. 잠자리가 10m도 안 되는데요. 오우 움직였다 움직여. 잠깐만 고개 이쪽으로 보고있어요. 오! 거기 움직인다. 나뭇가지 따라서 가르쳤어요 지금.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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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요요! 그.. 그것은 우리가 잘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규어가.. 제규어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위키드지 못해두고 위키드지 못해 위키드지 못해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못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닦고 놓고 거치를 해 놓고 거치 카메라를 직접 보지만 거치 카메라를 통해서 걸리게 운 좋게라도 그리고 제규어가 페로몬 향을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저희 제작진에서 준비한 건데요 제규어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제규어가 좋아하는 향이 들어있는 그런 향수가 그 시중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제규어 카메라를 일단 가서 우리가 더 듣기 전에 설치해 놓고 하시죠 하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응, 좋다 네 네 네 네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물건을 놓고 이 물건을 보기 위해 오늘 아침에 보기에는 김진호 피디 들리시면 응답해주세요. 김진호 피디 들리시면 응답해주세요. 김진호 피디 들리세요.